안녕하세요. 5월 9일, 5월 16일에 그동안 카페에 올려드렸던 스터디 실전모의고사, 이거 직접 해설을 해드립니다. 오시면 이렇게 예쁜 책으로 만든 책도 직접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로 구성된 문제가 정말 열린 문제, 이런 형태로 구성된 많은 문제들을 직접 이지성 교수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저하고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그동안 스터디에 많은 문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담아놓은 가재본 예쁜 책도 드립니다. 이 날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강 30명 한정으로 실강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5월 9일, 5월 16일, 이틀에 걸쳐서 월요일이에요. 이틀에 걸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실전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열린 문제, 서답형 문제, 그리고 선생님들의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과 함께 선생님들 공부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시고요. 열린 문제, 서답형 문제,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 충분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개법 학원은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